저 너무... 저 너무 부끄러워요. 2. 2. 2. 3. 3. 3. 4. 4. 5. 5. 5. 5. 7. 8. 9. 네,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지금 저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저 옆에 계신 분들이 부끄럽다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. 친구! 친구! 할머니의 속에 올갑! 저희 층으로 가셔서 이 한바탕에 들어있는 사탕 이걸 나눠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실 분들은 아실 거지만 초등학생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, 제가? 모를려나? 사탕... 아... 사탕... 사탕... 사탕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탕... 사탕... 아... 감사합니다. 사탕 필요하세요? 오케이. 오케이. 아... 아... 잠깐만 잠깐만... 어우... 어우... 큰일 날 뻔했네요. 퇴근하다가 봉변담 할 뻔... 자, 이제 저는... 자유입니다. 안녕! 문이 닫힙니다. 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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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